최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포장돼서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체포된다든지 또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는 참 터무니없는 내용들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전 식염수를 섞는 희석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가 권장량보다 더 많은 식염수를 섞어 억지로 백신의 양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1병당 6명이 아닌 7명을 맞히기도 하는데 국산 특수주사기를 이용해 버려지는 백신 양을 줄인 것일 뿐 희석 비율은 동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기사 형식의 글도 떠돌고 있습니다. 역시 확인 결과 한 언론사의 로고를 합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가짜 뉴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어제 하루 1,442명 늘어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군 헬기로 백신을 전달받은 울릉도에서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상 반응은 사흘간 157건이 신고됐지만 가벼운 두통이나 미혈 등 모두 경증이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